퇴근길 회사 동료들과 주로 어디를 찾으시나요? 단체 회식이나 간단한 술자리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퇴근 후 축구게임으로 팀워크를 다지고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겨뤄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주말 마포구 상암동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열린 PS기업 최강자전 현장에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음먹고 때린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자 지난 아쉬움이 터져나오고 킬리안 음바페우 발끝을 떠난 공이 꼴망을 흔들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지난 주말 PES코리아와 하랑에스피가 주최한 제1의 PES코리아 기업 최강자전 오프라인 결선의 풍경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게임패드를 붙든 선수들은 모두 프로게이머가 아닌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퇴근 후 짬을 내 팀원끼리 연습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애사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GS칼텍스는 그룹 오너 사세인 허준홍 부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선수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이란 특성상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으면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공통된 취미로 서로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것 같아서 굉장히 화합면에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축구 게임을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매력에 첫 대회 이후 각 회사에서의 참여 열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삼성전자, GS칼텍스 롯데 등 13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결승 무대는 삼성전자 2개 팀이 올랐고 삼성베스트가 초대 우승 트로피를 폼에 안았습니다. 서울균대TV 유민호입니다.